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8세기 유럽의 향대를 가른 역사적인 전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블레넘 전투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스페인 왕위를 놓고 대규모로 벌어졌던 왕위 계승 전쟁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블레넘 전투는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투의 전개 양상과 그 영향을 살펴보면서요 그 중에서도 이 전투가 루이 14세의 삶을 이해하는데 왜 그리도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합스부르크의 카를로스 2세가 자식 없이 죽게 되면서 왕위 계승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카를로스의 유언에 따라서 일단은 루이 14세의 손자인 필리프가 벨리페 5세로 즉위를 했죠 그런데 이후 프랑스가 이런저런 욕심을 부리게 되면서 결국 전쟁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은 그 결과에 따라서 이후 18세기 유럽의 향배가 완전히 달라지는 아주 중요한 전쟁이었죠 만약에 프랑스가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면 사실상 스페인을 프랑스가 차지하는 건 물론이고요 적어도 신성 로마 제국 대부분의 지역까지 프랑스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과 비교할 만한 일이 지난 16세기 전반기에 이미 있었죠 합스부르크의 카를를 황제가 서유럽 대부분의 땅을 지배했던 거 아닙니까 이번에 루이 14세가 마치 황제처럼 서유럽 전역을 통치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것이죠 다른 나라들로서는 이런 결과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했던 겁니다 전쟁 초기 상황은 프랑스가 유리했는데요 프랑스는 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집중 공략하기로 방향을 정했거든요 프랑스 편에 붙은 바이에른의 선제우죠 막시밀리안 2세가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켜서 비엔나를 노리고 있었고요 이탈리아 북부의 롬바르디아에서는 방동 공작이 남쪽을 우회해서 비엔나를 노리고 있었죠 여기에 더해서 설상가상으로 헝가리에서 반란이 터졌어요 이 지역에서 많은 추정자를 거느린 라코치 라고 하는 귀족이 있었는데 대규모 반란군을 이끌고 비엔나 동쪽으로 몰려오고 있었는데요 이 정도만 해도 다 막아낼 수 있을까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루이 14세가 승부를 일찍 끝내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믿는 장군 그리고 주력군을 비엔나로 보냈다는 것이죠 당시 프랑스 최고 장군인 탈라르 공작이 레오폴트 황제의 항복을 받아오라는 엄명을 받고 대군을 몰고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교전이 있었는데요 프랑스 바이에룬의 연합군은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과시하고 있었죠 이 정도면 승부는 이미 기울어졌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스트리아의 동맹군들은 다 어디로 갔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다들 열심히 싸우느라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잉글랜드하고 네덜란드는 플랑드르 지방에서 공세를 어마어마하게 취하고 있는 프랑스군에 시달리고 있었고요 브랜덴브루크 역시 라인강 유역 공방전에 발목이 잡혀 있었습니다 또한 포르투카라고 사보이는 스페인 땅에서 마드리드를 차지하기 위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동맹국들은 참 많은데 정작 비엔나에 닥친 위기는 합스브루크 혼자 싸워야 하는 그런 형국이 되었어요 레오폴트 황제는 오이겐 장군에게 전권을 맡깁니다 그런데 오이겐으로서도 너무나 큰 위기를 맞다 보니까 고심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나마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강력한 동맹군인 말버로 백자 존 처칠에게 지원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상황을 우리말 속담으로는 다들 제코가 석자다 라고 하는 거죠 최강의 지상군을 자랑하는 프랑스가 거의 유럽 전역에서 적을 압박하고 있다 보니까 오스티아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어느 나라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지원 요청을 받은 존 처칠도 고심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당장 달려가서 도와줘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당시 처칠은 플랑드르에서 프랑스군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를 지킬 가장 강력한 부대였기 때문에 그가 남쪽 비엔나를 구하러 간다 라고 하게 되면 북적 전선에 큰 구멍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네덜란드에서 들고 일어날 게 뻔했어요 이쪽 전선만 놓고 보면 절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처칠은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도움을 받지 못하고 비엔나가 함락돼 버리면 그건 재앙과도 같은 상황이 오는 것이거든요 레오폴트 황제로서도 모든 걸 양보하는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프랑스에 막대한 영토를 내어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동맹도 와해되면서 같은 편이었던 왕들하고 영주들도 프랑스 편에 붙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네덜란드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신세로 전락해가지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잉글랜드도 고립이 돼가지고 화친이냐 외로운 싸움이냐를 놓고 고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판단해야죠 만일 달려가서 비엔나를 구원할 시간이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늦지 않게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렇게 전체를 보고 생각하는 거는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닥친 문제만 생각합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에게는 자기 눈앞에 펼쳐진 북부전선만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걸 공론화했다가는 당연히 난리 날 거였어요 시끄러워지면은 프랑스 측에도 모든 걸 알려주는 그런 셈이 되겠죠 그래서 처칠은 말귀를 알아먹을 수 있는 네덜란드의 극소수 정치인들하고만 교감을 한 다음에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 부대 위치를 조금 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놓고 전군을 몰고서 남쪽으로 달려버렸는데요 무거운 장비들도 다 버리고 포병도 줄여서 속도를 높였습니다 말하자면은 적도 속이고 아군도 속인 그런 셈이었어요 이것은 일종의 도박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의 부대가 옮겨간 것을 프랑스가 알고 나서 플랑드루로 밀고 올라갈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모든 게 헝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남쪽으로 달리다가도 다시 북쪽으로 되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배제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처칠은 상황을 아주 냉정히 그리고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가지를 고려했는데요 그 하나는 프랑스군에서는 인기응변이 잘 안된다는 점이었어요 상황 변화에 따른 순간적인 대처가 느리다는 거죠 이는 중요한 결정을 모두 루이가 내렸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었어요 루이 주변에는 뛰어난 군사참모들이 있었고요 이들이 전쟁의 큰 틀을 잡는데요 그런데 이 틀을 바꿔야 될 상황이 오게 되면은 꼭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아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플랑드르 전선에 있는 프랑스군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냐면은 그곳에 있는 동맹군들을 붙들어 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덜란드를 침략하려면은 전략에서 큰 틀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거는 현장 지휘관이 결정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쪽으로 갈 시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던 거죠 다른 하나는 루이 14세가 심리적으로 쫓기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루이가 속전속결로 비엔나를 함락하려 하잖아요 이게 조급함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즉 루이의 관심은 오로지 비엔나의 함락이기 때문에 네덜란드 침공에 힘을 실어줄 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판단은 아주 정확했습니다 그의 부대를 조금 이동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뒤에 남쪽으로 달려버리다 보니까 플랑드르의 프랑스군도 당황했다고 하죠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프랑스군의 상당수가 처칠의 부대를 추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네덜란드로 밀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쪽으로 쭉 따라 내려왔던 건데요 어떠신가요? 처칠이 환하게 예상했던 그대로죠 네덜란드는 보다 안전해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는 오히려 필요할 거라면서 몇몇 지원 부대를 보내기까지 했어요 처칠은 기만 전술에도 능했는데요 부대를 몰고 내려가면서 그의 부대가 스트라스부르를 공략해가지고 알자스를 차지하려 한다 이런 식으로 소문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군은 열심히 쫓아오다가 부랴부랴 스트라스부르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704년 6월인데요 드디어 처칠의 부대가 도나우광 유역에 도착을 합니다 3주만에 500km에 가까운 거리를 주파해버린 거예요 이건 엄청난 속도였죠 처음에는 2만명 조금 넘는 인원이었는데 오는 동안에 여러 지역에서 여러 부대들을 통합해가지고 4만명에 달하는 규모가 되었어요 그래서 6월 10일에 마침내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지금의 슈트트가르트 조금 북쪽에 분델스하임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오이겐 장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전술 전략에 뛰어난 이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바로 상대방의 능력을 알아봤죠 그때 처칠 장군이 54세였고요 오이겐 장군은 40세였는데요 총사령관은 처칠이 맡기로 한 가운데 두 사람은 적의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고심합니다 처칠이 합류하긴 했지만 여전히 전력에서는 상당히 10세였는데요 탈라르가 지휘하는 프랑스군이나 막시밀리안이 지휘하는 바이에른군은 규모도 컸지만 오랜 시간 전투로 단련이 되어 있던 그런 강군이었어요 반면 처칠이 지휘하는 부대는 새롭게 합류한 부대원이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조직력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대였던 거죠 대신 처칠과 오이겐 두 사람은 서로의 장점이 분명하면서 서로의 약점을 채워줄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였는데요 처칠은 현장에서의 지휘통솔력도 대단했지만 기본을 중시해서 쉽게 지지 않는다 이런 명성을 쌓아왔어요 그는 전쟁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대 간의 유기적 연락망 이런 거 하고요 절대 끊이지 않는 병참 보급을 유지하는 능력 이게 대단했고요 또 예비대를 적극 활용해서 전투가 혹시 길어지더라도 지치지 않는 공격력을 자랑했다고 하죠 상황 변화에 따른 유연한 부대 지휘도 명품이었다고 하고요 말하자면 처칠은 축구로 치자 그러면 게임 전체를 조율하는 중앙의 미드필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반면에 오이겐은 치열한 공격이 장기였어요 그의 부대는 준비되지 않은 적에게 돌격을 해서 승부를 내는 것으로 유명했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부대는 적들에게 공포를 불러일킬 그럴 정도였죠 축구로 치자 그러면 최전방 공격수였던 겁니다 이처럼 전혀 다른 스타일의 두 사람은 이제 처음 합을 맞춰보는 것이었지만 처음부터 기대 이상의 시너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잉글랜드군이 합스부르크군에 합류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예른군도 프랑스군에 합류하면서 양측의 일대 결전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두 군대가 맞부딪힌 곳은 도나광 유역의 블린트하임이라는 마을이었습니다 비엔나로 향하는 프랑스군을 합스부르크군이 요격하는 그런 그림이었는데요 프랑스군과 바이예른군이 주변 도시들을 이미 차지했기 때문에 농성을 벌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처칠과 오이겐은 교회의 높은 종탑에 올라가서 강 건너편에 있는 적의 포진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았는데요 이때 적의 규모는 6만 5천이 넘어 보였죠 반면에 처칠과 오이겐군을 합치면 5만이 겨우 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선제 공격을 결정합니다 적들이 단단히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선제 공격은 결코 쉬워 보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후퇴를 시작하면은 고스란히 비엔나까지 밀려버릴 위험도 있었거든요 공격으로 아군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더라도 이 두 사람은 이걸 감수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때 탈나르는 바이예른군을 포함해서 프랑스군 바이예른 연합군을 총지휘하고 있었는데요 처칠과 오이겐은 겁을 먹었을 것이고 당연히 퇴각할 거라고 봤거든요 자기 같으면 싸우러 오는 게 자산행이랑 다를 바가 없는데 어떻게 감히 덤빌 수가 있겠냐는 거죠 이 조금의 안일함이 결국은 큰 문제가 되고 말죠 그때 우익은 탈나르 본인이 맡고 좌익엔 바이예른군을 두었는데요 이에 대해 처칠은 이 두 부대가 힘을 합치면 승산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 본인이 탈나르의 본진하고 붙어서 1대1로 결전을 벌이면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 결전이 벌어지는 동안에 오이겐으로 하여금 바이예른군에게 계속 공세를 퍼붓는 역할을 맡깁니다 바이예른의 막시밀리안이 본진의 탈나르를 도울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오이겐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를 꽉 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전략은 자기 부하들이 먼저 죽어나가야 성립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이겐은 이것을 수락합니다 본인도 무수한 경험을 통해서 처칠의 전술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걸 납득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전술을 지시받은 장수들이 술렁거렸다고 해요 이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이에 대해서 처칠하고 오이겐은 단호한 입장을 보입니다 다른 대안은 없고 이미 결정되었다는 거죠 무려 6km나 펼쳐진 기나악인 전장에서 두 사람의 합동 작전이 드디어 개시됩니다 1704년 8월 13일이었는데요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새벽이었다고 하고요 안개가 자욱했답니다 이때 처칠과 오이겐은 조용히 부대를 전진시켰는데요 그러다가 양측의 선발대가 교전을 벌이면서 블레넘 전투가 개시됩니다 짙은 안개 때문에 피하식별이 어려운 지경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탈라르는 선발대가 교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상황을 완전히 오판합니다 적들이 북쪽으로 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기병대로 하여금 추격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날이 밝으면서 안개가 서서히 거치는데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적들이 바로 강 건너 코앞에 나타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랴부랴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탈라르는 자신이 멀리 보내버린 기병대를 돌아오라고 하죠 이미 처음부터 스텝이 꼬였던 겁니다 이렇게 스텝이 꼬이면 아무리 노련한 인물도 당황하게 되고 제 실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죠 그러는 동안에 처칠은 바이에룸 군이 파괴한 돌다리를 다시 놓고 신속하게 강을 건넜는데요 그리하여 양측의 대군이 서로 마주보면서 대치를 하게 됩니다 먼저 양측의 대포가 불을 뿜으면서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었는데요 오이겐이 돌격해서 바이에룸 군을 잘 묶어두고 있다 이런 보고를 받은 처칠은 전군의 진격명령을 내립니다 프랑스 군도 결코 만만치가 않았는데요 금방 단단한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공세를 취한 잉글랜드 군에서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처칠의 부대 지휘는 정말 노련했어요 적의 집중사격을 유도한 다음에 부대를 바로 뒤로 몰렸다가 대기하던 부대가 다시 진격하게 했죠 마치 파도가 들이닥치는 것처럼 연이어 공세를 퍼부었던 겁니다 상황이 만만치 않게 되면서 탈라르는 바이에룸 군에게 다급히 지원 요청을 했는데요 기병대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좌익 상황도 다급했어요 물리쳐도 물리쳐도 오이겐의 부대는 마치 광기어린 집단처럼 계속 돌격을 해왔던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단 한 명의 부하도 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오이겐은 달랐어요 판세를 보던 처칠이 기병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오이겐에게 기병대 일부를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사실 오이겐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이코가 지금 석자가 아니라 열자는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오이겐은 자기 기병대를 처칠에게 보내줍니다 이 역시 자기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정이었죠 자신의 역할은 철저하게 측면 지원이잖아요 바이에룸 군을 붙들어두는 것이 목표인 건데요 결국 승리는 처칠이 탈라르를 꺾어야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런 생각으로 그는 처칠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이 차이가 정말 중요했는데요 바이에룸의 막시밀리아는 탈라르에게 지원군을 보내지 못했고요 반대로 오이겐은 보냈다는 거죠 오이겐이 보낸 기병대를 얻은 처칠은 공세를 더욱 강화합니다 그러자 탈라르에게서 지휘를 받던 부대 하나가 이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자리를 이탈하고 말죠 블린트하인마을로 들어가버린 건데요 이처럼 양 진영이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을 때에는 작은 변화 하나가 결과를 바꾸고 마는데요 마치 거대한 뚝이 작은 틈새 때문에 터지는 것처럼요 사기가 오른 처칠의 동맹군은 적의 이탈한 부대를 집중 공략하면서 승기를 잡아갑니다 이때 처칠은 아껴둔 기병대에게 돌격 명령을 내리는데요 중앙의 포지는 적의 보병대를 싹 밀어버리라는 거죠 이것이 결정적인 한방이 됩니다 탈라르군의 중앙이 뚫리면서 진영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던 건데요 많은 프랑스 병사들이 강에 뛰어들어서 도망치려다가 익사를 했고요 미처 도망치지 못한 부대는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놀랍게도 탈라르 장군이 부상을 입은 채 생포가 됩니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블레넘 전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장면이 이것이었는데요 프랑스 최고의 장군은 이후 런던 감옥으로 보내져가지고 7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답니다 이때 죽은 프랑스 장군들이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하고요 프랑스와 바이른군에서 죽거나 포로로 잡힌 이들만 4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죠 잉글랜드군의 사상자는 2천 명 정도밖에 안 됐고요 반면에 외젠이 이끄는 기병대에는 1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병대가 얼마나 미친 돌격을 이어갔는지 짐작할 수가 있는 숫자죠 근데 이러한 전투의 결과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루인 13세가 왕으로 지기 위한 일에 이런 패배를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네덜란드 전쟁이나 9년 전쟁처럼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쓴맛을 본 적이 있긴 했죠 하지만 이는 침략을 했다가 후퇴한 사례들입니다 사상자도 적었고요 하지만 블레넘 전투는 총사령관이 사로잡히고 주력군이 괴멸하거나 사로잡혀버린 것이죠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적의 군대로서 프랑스군의 신화에 금이 가버린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 한 번의 전투로 프랑스의 패권이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하지만 이미 정점을 지나서 경사면으로 미끄러지는구나 이런 느낌은 분명히 주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후퇴하고서도 루인 14세가 한동안 얼마나 좌절했습니까 그의 상심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되는데요 이때 대승을 계기로 프랑스를 아예 혼주를 내자 이런 시도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프랑스의 강력한 요새를 뚫기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프랑스도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기세가 오른 반 프랑스 동맹군하고 계속 싸웠는데요 하지만 그때마다 환상의 콤비죠 처칠과 오이겐의 탁월한 전술에 번번이 가로막혔습니다 이로써 합스부르크는 안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라코치의 헝거리 반란도 진압이 됐고요 바이에르는 합스부르크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막시밀리아는 이후 10년이나 망명생활을 해야 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8세기 유럽의 향배를 가른 블레넘 전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때 큰 타격을 입은 루이 14세는 결국 많은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세상사 자기 욕심대로 할 수 없다는 걸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특별한 존재다 이렇게 믿는 지나친 오만함이 매사를 그르쳤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그는 65세에 접어들어서야 조금씩 환상 속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해볼 수가 있어요 자기는 아폴론이나 그런 신적인 존재가 아니었던 거죠 자 또 지금까지 여러 인물이 등장했었던 제법 긴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어느새 17세기가 저물고 18세기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7세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이야기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